아 이거 끝내줘? 끝내줘요? 수줍어하며 괜히 머리를 넘겨도 그때처럼 여전히 아름답던 너무... 내 앞에 좀 멀리 돌아왔지만 난 네 앞에 이 게 도토리, 이게 상수리 이 게 도토리, 이게 상수리 이 게 도토리, 이게 상수리 이거 우리가 흔히 아는 도토리는 이런 모양인데 나 사례도 안 해본 거 아니야? 우리 할머니에게 나 이거 상실이라 가려줬어 우리 할머니 무슨 상실이야? 어? 아니지 맞잖아 이건 상실 도토리의 종류인데 선생님 이거는요? 이거는 도토리나무입니다 선생님 이거는요? 꽃을 돌렸잖아요 이거는 매예요 아 매예요? 사랑의 매 하는 거예요 매국 매 그 매는 매 하는 걸 그만 물어보세요 이게 언제 할 수 있는 것 같아? 다른 곳이? 죽었다고 생각했어 죽었다고 생각했어 죽었다고 생각했어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 미소가 여전한 그대가 내 안에 행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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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